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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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루비 안녕하세요? 아니 지금 하면 되는 건가요? 네 오늘 공연 벨즈음에서 이렇게 처음 와 보는 곳인데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해봤는데 오늘 관객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고 장소도 너무 좋고 오늘 또 하나의 락프 같았어요. 저희 팬분들을 많이 뛰어노시거든요. 그래서 힘차게 막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오늘도 역시나 너무너무 즐거운 공연이었습니다. 정말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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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